이게 이제 며칠 먹고 나서 며칠 후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인데 거기서 제가 막 우유 계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동안 너무 좋아했던 거 그래서 요즘에 막 약을 먹고 술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술 한잔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들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짠하세요 네 좋아요 네 다음 곡부터 아마 계속 우리 다 계속 떨리죠 뭐예요? 네 다음 곡은 Let's Dance입니다 Yes 여러분 이러면서 춤추셔도 돼요 다음 곡은 Catch Up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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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